이러시고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다지시고 옆에 좌우에 다 같이 가정교회 시작합시다. 아멘. 앞으로 가정교회 안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들을 데리고 가겠니 시간만 수리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안 오지마. 나온다 심심하니까 안 돼. 오늘은 제목을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대단한 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람, 인간, 너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무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또 신약 2천년 동안에 인간들이 엄청나게 지식을 쌍갔지만 결국은요. 너 자신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강의하는 이 제목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을 합한 것 보다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너가 누군지를 내가 설명하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영과 그 다음에는 영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정신, 정신 정신과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입니다. 육체 따라서 육체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란 무엇인가 육체는 다 인정하지요. 왜냐하면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사는 정신도 다 인정하지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본체 영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간은 육체 더하기 정신으로만 된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다 인정하시죠? 이 육체는요, 존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처먹는 것입니다. 처먹는 것 처먹는 것 여러분 처먹어 안 처먹어? 하루에 몇 끼 처먹어요? 다섯 끼? 이 새끼는 다섯 끼 처먹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 육체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뭐라고요? 물질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더듬으면서 엄마 젖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 안 발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 육체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물질이 한 번요, 물질. 물질은 물질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밥 세 끼를 넣어줘야 된다. 이해되시면 이걸 조건을 안 맞춰주면 그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밥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처먹는다 그랬더니 아멘 안 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또 아멘 세게 하고 난리야. 둘 다 아멘 좀 세게 해요. 내가 여러분이 하도 친해서 내가 처먹는다고 그러네요. 나하고 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는요. 나도 아주 존댓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막 할 때는 나하고 친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나한테 따진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는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존댓말을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저 집사님한테는 부를 때 야 이리 와 왜 그래요 그래서 존댓말하는 게 더 안좋아니까 기분 나빠요 왜 저 집사님한테는 말이야 야 이리 와 맡기려고 말이야 나한테는 안녕하십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눈치채지 요즘 내가 박연미 권사님하고 좀 친해졌거든 김학성 장로님의 부인 그래야 내가 말을 막 하는 거야 박연미 막 이래 좋아 그리고 나서 내 옆에 김학성 장로님의 눈치를 살짝 봐요 이렇게 장로님이 기분 나쁘나 안으로부터 장로님도 좋아 이제 하하 그래 그래서 아니 됐구나 이거 통하는구나 이거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을 향하여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감사한금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금 빚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대한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밥 3끼를 처먹어야 된다 왜 흙으로 만들어져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 상태 건강은 그동안의 여러분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하는 거에 대한 현재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가 붕댄지 압니까 내가 40년 붕댄하다가 하도 처먹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붕댄을 해보면 아주 잔인해요 하루에 3번 새벽기도 낮공부 낮예배 그 다음에 정예배 다가오거든요 시간은 다가오지 내 속에 압박감은 오지요 그것도 영적 마귀야와 싸워야지요 그래서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야 성모들은 내가 가만둘려 그래 100% 이거 방은 나 받게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반응하는데 뭐냐 막 처먹는 거야 왜냐하면 이 힘이 따라가야 되니까 가르치는 부흥에는요 입만 나벌나벌 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 집회는 체력이 뒤따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내일 죽을 점은 필요 없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막 처먹다가 보니까 내가 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양매리가 이번 주에 애를 낳았는데 나도 나도 다음 달에 애 낳으려고 지금 내가 산부인과 잡았어 산부인과 잡았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흥이 안 하니까 그래서 위대한 붕사의 점 무디 스포츠 트레이 찬스빈 요한의 슬레 보세요 그들의 배를 보라고 배가 다 날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인 능력에 설교하는 사람은 힘이 뒤따라 그리고 그 오페라 가수들 여러분 배 봤어요 배가 붕돼지 왜냐하면 그 노래를 일반 노래 아니야 밀어내야 되니까 배에서 힘이 안 생기면 오페라 I've been married I've been married 그게 전부 힘이 동원되니까 배가 붕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붕됐다고 배가 붕됐다고 흉부지 마요 나도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이게 다 순교의 흔적이에요 조나단 목사님은 왜 배가 홀쩍하냐 붕에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야 아직 아직 물 찬 제비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강남 제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여자 집사님들 유혹만 하려고 자꾸 밀어버려 조나단 목사님 빚지 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되었다 육체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흙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인간은 백년 살면 자기 고향을 다 찾아가게 돼 있어 이해 됐어요? 여러분도 고향 다 찾아가게 돼 있어 내가 이 시간에 예언을 할 테니 이 예언은 백프로 맞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써놓으세요 백프로 나는 안 맞는 예언을 안 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백년 안에 백프로 죽습니다 이 예언은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절반은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생명공학 유전자공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200년 살 텐데 왜 날두고 100년 안에 죽으라고 그러냐고 좋아요 그럼 200년 살다 오세요 나는 이 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가게 돼 있어 아니 목사님 흙으로 안 가잖아 요즘은 화장터로 가잖아요 화장터 꼭 그런 말도 꼭 내가 설명해야 되냐고 그것도 흙이오 아니 목사님 배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고기가 뜯어먹는데 그게 흙으로 가요 그것도 흙이오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따지지 마요 제발 아이 참나 정말 자꾸 따지면 나도 조나단식으로 나가버려 조나단 목사님은 그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따지면 이야 여인질말이야 방송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나도 조나단식으로 내가 소리 질러버려 다시는 방송 틀지마 개 같은 년대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은 별거 아니야 결국 마지막 고향이 흙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흙 속에 살고 있는 육체속에 살고 있는 정신은 달라요 정신 이 정신은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정신은 좀 복잡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영부터 설명해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과 정신을 다른 말로 혼이라 그래 혼 영과 혼과 육체와 자 태산념과 정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따로 사업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와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인간이 육체와 정신 육과 혼 두 개로만 돼있다고 설교도 하고 강의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요 크게 잘못된 거야 크게 잘못된 거야 성경에 아까 딱 써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와 딱 써있잖아요 성경에 아멘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영혼을 영과 혼이 비슷하니까 이걸 묶어서 말한 성경도 많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복사님들과 신학자들 중에서 영혼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육체는 반드시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분설이라고 그래 이분설 몇 분설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삼분설이야 삼분설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할 때에 삼분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바로 손언배 목사님이 나오신 그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 1등이야 1등 손언배 목사님이 나온 데가 거기가 이제 뭐냐면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설립자가 루이스 볼콥이란 사자 루이스 볼콥 루이스 볼콥이란 신학자가 있는데 은배야 그분이 그 학교 창립자냐? 루이스 볼콥이 창립자 아니야? 아 근데 그 사람이 하있던 그 신학교의 대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분설을 가르쳤어요 이분설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또 손언배 목사님이 박사학이 공부한 보수주의 신학의 티해가인 웨스트민스터는 약간 나눠져 있어요 신학적 의미에서 삼문설이 맞다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적 의미에서 손언배같이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삼문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또 루이스 볼콥에 이분설을 말하는데 어느게 맞느냐 나는 두개로 되어있다 영혼과 육체가 두개로 되어있다고 하는 그 책의 대표적인 책이 루이스 볼콥이 쓴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부흥강사들은 실력이 없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이 책을 옆에다 늘 놓고 놓고 살아요 쭉 검토해서 그래서 옛만한 신학자들은요 무식한 정가훈한테 걸리면요 한 칼에 날라가 버립니다 내가 공부 안하는 것 천만의 만만이 한 칼에 날라가 버립니다 한 칼에 날라가 버립니다 한 칼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루이스 볼콥의 그 조직신학 책에 보면 2분설과 인간론에서 2분설과 3분설을 다뤄나갔어요 뭐라고 말하냐 원래는 인간은 두 개로 되어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대산로가 전서 5장 23절에 세계로 쪼갰다 왜 쪼갰느냐 저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헬라의 학문에 능통했다 소크라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물을 인식하는 세 단계 3분설 여기에 바울이 영향력을 받아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인간도 세계로 되어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고 해놓고 복문에 와서는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실수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세계로 놨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모든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지 바울을 통하여 신학자들이 보면 자기께 자기가 걸려들어요 정강원한테는 안 통해요 난 이런 걸 딱 족집기처럼 잡아내버려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썼냐고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바울의 말이 맞는 거야 인간은 세계로 되어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인간이 따라서 영과 혼과 육체와 육체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하셨죠 육체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죠 흙에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임상적 증명을 내가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소개해 양심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양심은요 혼의 기관이 아니야 정신의 기관이 아니야 이 양심이 바로 인간의 영의 기관이에요 영 속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신을 인식하는 신을 인식하는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안데나가 바로 이 영 속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은 영이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현상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뭘 만들어요 신을 추구하네 신을 모든 인간은 세 명 네 명만 모아놓으면 무조건 종교를 만들어 가짜 종교든지 진짜 종교든지 아니 보세요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지금 결혼 시즌이 왔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결혼식 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주옥순 대표님의 아들 결혼식을 해요 여기서 하는 거 맞나 맞아요 그러면 주례는 누가 하는데 근데 왜 주례 신청도 안 해 나는 주례비를 보통 삼천만 원 안 받으면 난 주례를 안 하거든 삼천만 원 준비해 오세요 나는 삼천만 원 안 내면 절대 주례를 안 하거든 이것도 농담이니까 또 아니 안 듣고 있냐 또 자식이 말이야 이따가 들고 나 아니야 이 자식이 야 아니야 이 설교나 좀 제대로 들어 그 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댓글에 뭐라고 그러냐면 삼천만 원 싸대 삼억을 받으라고 댓글에 여기 올라와서 삼억을 받으셔야 돼요 좋아 앞으로 삼억을 올렸어 삼억을 올렸어 자 그런데 그래서 어디까지 설교했지 또 잊어먹었네 종교 종교 꽤 젊은 애들이 결혼식 하면 신혼여행 가는데 설악산에 신혼여행 온 애들 보니까요 둘이 팔짱 작고 그냥 막 흔들바위로 올라가다가 보고 이상한 그 바위 하나를 보고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인간 속에 영이 있다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본능은 못 속여요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본능을 가지고 있어 육체의 본능 뭐야 밥을 먹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지 또 잠자고 싶은 본능이 있지 그리고 또 남자 여자 결혼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또 또 또 하여튼 본능이 있어 근데 영도 본능이 있어 영이 그게 영이 뭐냐 허우적거려요 자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향을 향하여 막 허우적거려 이것이 바로 종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영이 또 뭘 일으키느냐 하면 영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법이 생겨요 법 뭐가 생겨요 근데 짐승들은 종교가 있어 없어요 짐승은 종교 없어 왜 짐승은 정신과 육체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돼 있어요 영이 없으니까 짐승들은요 절대 예배 안 드려요 짐승이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짐승이 제사 지나요 짐승은요 지 엄마 아버지가 죽은 시체를 지가 뜯어 먹어요 걔들 보라고 걔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야 짐승은 이분설이야 육체와 정신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인간을 자꾸 세상 사람처럼 이분설로 말하는 사람은 육체와 정신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너 자신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절대로 여러분 짐승 되면 안 돼 주먹 닿지 옆에 좌우에 닿지 짐승 되지 맙시다 짐승이 되면 돼 안 돼 그런데 짐승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아 아니안을 비롯해서 이동욱을 비롯해서 그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 짐승이지 그게 짐승이라고 그런데 왜 인간이 짐승까지 할까 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고 죽었다고 보였다고요 죽으니까 인간이 죽었다는 말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가다 보면 이건 죽은 물이야 죽은 물이란 것은 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어서 폐수가 돼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죽은 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성령이 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곧 육체가 되니라 다시 말해서 노아 때 와가지고 인간의 영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선악과 땀 먹어서 죽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죽었다고 해서도 영이 없어진 것은 아니요 기능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죽은 영혼도 허우적거려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뭘 만나냐 법을 만들어 법 뭘 만들어요? 이 법이 뭘 만드느냐 제도를 만들어 제도 뭘 만들어요?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는 윤리를 만들어 윤리 뭘 만들어요? 윤리와 법을 만든다 이거야 짐승들은 윤리가 있어? 짐승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 봤어요? 김승들이 장례식을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짐승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혼식을 하는 거야 인간은 또 법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윤리가 있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은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 인간의 육체가 깨지면 수명이다 하면 영 속에서부터 빡 육체로부터 싹 나와요 나와서 둘 중에 하나를 가요 하나는 천국을 가요 천국 뭘 가요? 하나는 지옥을 가요 지옥을 가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지도 안하는데 천당 지옥이 있는 줄 어떻게 알지 그러면 죽어보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이따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딱 차 하나 기어들어가서 죽어봐 죽어보고 어 진짜 있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와 인간은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딱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인간은 인간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 줄을 서게 됩니다 얘가 되시면 아멘 얘가 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좌우에 좌우에 다 해봐야죠 지옥 가지 맙시다 다시요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앱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참 무슨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뭐 너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천국 지옥이 있어 믿습니까 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장희동에서 뭐 그런 걸 읽겠어요 그래도 강남 정도 돼야 그런 잡지라도 보지 나는 이 리더스 자이베스트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때부터 나는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설을 잘하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내가 아주 능통한 거야 왜? 본문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철저히 내가 읽어 가야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냐 미국에서 나온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내가 아주 다 읽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개씩 나오거든 나오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시사 잡지 중에 1등입니다 1등 그게 1억 불을 찍는다 오 여기 나왔네 이거 봐 한국판 번역돼가지고 별거 다 나와요 심장의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목 중에 한 달에 한 개씩 중에 이게 바로 이거 비밀인데 이거 잡화야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말할까 말까 잡화야들이 들으면 큰일 난데 괜찮아 나는 못 참아 말을 해야 돼 이게 세상의 잡지 같지만 이게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는 자연과학 얘기를 막 떠들어요 떠들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뒤에 가서는 그 뭐냐면 전도하려고 마지막 주제는 꼭 전도에 관한 주제가 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전이야 작전 아이 잡화야들이 보면 안 되는데 잡화야들이 보면 다시는 그 책을 안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주제 중에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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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람이 죽거나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인터뷰를 전 세계에서 다 모았어 모았는데 여기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는 입신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나오는 예금이야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 할 것 없이 아무리 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실어놨어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의사가 의사가 말이야 수술하다가 어 심장이 멈췄네 그때의 자기는 육체로부터 빠져나왔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당황하는 모습을 육체 바깥에서 나와서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그걸 증언을 합니다 막 다 큰일 났다 이거야 막 빨리 산소포부 가져와 막 풍경풍 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 영혼이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공통적이야 캄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내가 공개를 해보면 뭐냐 이 땅과 지구와 하늘나라를 가는 그 중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있어요 공중권세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는 뭐냐 지구와 천국 사이를 공중이라고 그래 공중 뭐라고요 이게 사탄이가 어두움이 붙잡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쭉 빨려들어가 조금 무서워 그러다가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완전히 빛으로 된 나라 빛으로 뭘로 된 나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아멘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가지고 빛으로 된 나라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진짜로 죽었었냐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뭔 일을 했는지 시체실로 어떻게 누가 어느 간호사가 옮겼어? 딱 찍어야 이 간호사가 나를 시체실로 옮겼고 나를 관으로 집어넣고 장례식 하기 직전에 내가 관이 장례식 하려고 하는데 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었더니 세상에 사람이 사람 이러한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천명도 넘어요 천명도 천국이 있어? 근데 여기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 쪽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 중에서 어둠과 캄캄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동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거든 주로 서양 쪽에는 빛을 만나고 왔다 이것이 딱 증언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만요 그래서 천국 지옥은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스 자제스의 또 어느 날을 보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인간 속에 영이 있나 없나 전도를 위한 이게 잡시라니까 이게 세계에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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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팔려 1억 부가 팔리는데 영혼이 있냐 사람이 추억할 때에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렸어 전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이제 그 무게를 다는 거야 무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게가 서서히 떨어져 왜? 인간이 숨을 쉬면 인간 속에서 습기가 습기가 나가니까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사람이 딱 증언한 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팡! 하고 딱 멈춰버렸어 더 이상 체중이 안 줄어 직선으로 딱 떨어진 뒤에 바로 그 때의 무게 차이가 0.5g이야 몇 g? 그래서 리더스 자제스는 뭐냐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 빠져나갔는데 그때 딱 무게가 떨어진 것이 그래서 그 책에 비서였어 이건 사실은 아니여 그냥 과학자들이 상륙하니까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0.5kg다 이러한 시험을 의사들이 다 해본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한 시험 필요 없이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돼요 인간의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지옥은 있어 없어요 천국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한 세상을 다 살면 인간이 육체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토의 보혈에 피를 붙잡고 천국을 가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거 실패하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더 나아요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은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천국이야 천국 천국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양보할 수도 없어 믿어줘요 믿으시마 아멘 주먹 쥐어요 옆에 사람 박치게 해야죠 꼭 천국 갑시다 아멘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하늘나라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온 뒤에 여러분이 천국 안 오고 저 지옥에 가서 말이야 펄펄 끊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만 해봐 거기서 나를 부르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사랑 제리께서 내가 뭐라고 설교했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미리 말했지 않느냐 이거야 아멘 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읽어 읽어 스 다이제트는 외국 책이니까 전주에 가면 예수 병원이 있어 예수 병원 무슨 병원? 예수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 그 간정책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정도 했어요 죽어가지고 시체실에 들어갔어요 관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장례식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다시 살았어 아멘 난리가 났죠 병원이 바깥 전주 예수 병원에 기록이 다 되어있다 가서 여러분이 의심 나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취재 좀 해봐 기자들 조중동 기자들 그런 거랑 가서 좀 취재해봐 맨날 정당은 뒤만 탈락하지만 평안하면 권지현 자매님 기자님 네 그 기자회견하는 데 가서 소리만 치지 말고 그런 거 가서 좀 취재 좀 해보라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네 이거 기상천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런 일이요 한국도 수백 건이요 수백 건 죽었다가 살아간 이 사건이 수백 건이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살았는데 살아서 의사가 진짜 죽었냐고 죽었다 숨도 다 멈췄어 입신 들어간 게 아니라 숨 자체도 못 깼어 그러면 수술하다가 이 영안실에 내려온 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보라 그랬어 3일 동안 죽었을 때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이 간호사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한 거 막 산소옥기 갖다 대고 한 걸 그걸 내 시체를 누가 그 저기 침대에 눕혀서 끌고 내려온 거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하더라 이게 아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영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 간호사 하나가 애기를 임신을 했어 애기를 뵌는 거야 한 3개월 애기를 뵀는데 그 간호사 뱃속에 있는 애가 남편 애가 아니야 다른 남자애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영의 세계는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갈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설명할텐데 내가 들어보세요 세계 각지에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어요 나는 썬다싱을 좋아해요 썬다싱이 썬다싱만 하려고 해도 또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내가 말했어 조나단 목사님한테 오늘은 모든 예배 합해서 한 시간 안에 딱 끝난다고 내가 말했어 그래서 조나단 목사님은 그래요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그래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니까 예배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할까 말까 하지마라고 손들어봐 하지마라 한 시간 내로 맞춰주세요 손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듣기 싫은 사람은 딱 한 시간 되거든 그냥 혼자 나가세요 혼자 나가서 집으로 가시고 재미있으면 계속 들어봐요 나는 썬다싱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내가 이제 69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에 부림해가지고 기도하면 말이야 시커멓게 막 타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이야 병도 났고 귀신도 막 우리 아버지 속에 들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막 입게 되는데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하루는 처음 기도원 삼각산 뒤에 있는 거기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물어 학생 성경은 성경이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좋아요 성경을 잠잘 때도 머리에 베고 잤거든 베개를 성경을 대신해서 자니까 목사님 보고 그렇게 성경이 좋냐고 그래 그래서 이해가 되냐고 물어봐 이해가 되면 내가 왜 금식하러 왔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책을 한 번 주는 거야 썬다싱이 책이라고 두꺼운 거 요즘 나온 거 얇은 거 말고 두꺼운 썬다싱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 그래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읽었더니 썬다싱의 그 말기에 썬다싱이 티베 산맥으로 종족을 감추기 전에 인도가 낳은 세계적 성자 정말로 사도 바울의 경지에 들어갔던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인데 썬다싱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 썬다싱은 인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힌두교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영국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동네 애들이 다 거기 학교를 갔는데 이 썬다싱 아버지는 우상의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을 학교를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썬다싱이 아버지 나도 학교 보내야 학교 보내니까 가니까 좋다 그럼 학교를 가는데 거기 가서 절대로 성경을 배우면 안 돼 성경 안 배우는 조건으로 너는 학교 가나 갔더니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니까 썬다싱이 열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운동장에 갖다 놓고 불을 질렀어 썬다싱이 왜 이 성교사들이 공부만 가르치지 왜 성경 가르치는 거야 불을 질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든 거야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피팍하는 놈은 반드시 구원해줘요 사도바울 같지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다가 사도바울이 예수님이 딱 잡아줘요 아멘 내가 봐요 내가 봐요 적극적으로 나는 내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이론만 안 가지고 있어 행동하잖아요 내가 애국운동 하는 거 보라 애국운동 그러니깐 주님이 나를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썬다싱을 구출하려고 엄마가 죽어 희생이 되는 거야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가 죽고 난 장례식 때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학교도 안 보고 울고 앉았는 거야 울고 앉았는데 그때 학교에서 주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 이거야 우리 엄마도 죽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존재한다면 해가지고 방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초저녁부터 내일 아침 5시에 그 집 앞에 열차가 지나가 열차 소리가 시계가 없으니까 열차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예수 그리토시오 정말 학교에서 성교사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있다면 뭐가 무서워서 나한테 못 나타나냐 이거야 나타나보시오 야구 무릎을 딱 꿇고 새벽 5시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열차 소리가 들려서 뿍 하고 들리니까 예수님이 벽에 딱 나타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나타나니까 썬다싱이 난리가 났어요 그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는요 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내가 목해 40년 50년 하면서 불교에 진짜로 미친 그 할머니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더라고 왜냐하면 진정으로 찾았으니까 진리를 아멘 그래서 기회로 코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진정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위에서부터 손짓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타나니까 아버지 1층에 아버지를 깨우러 갔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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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잠자리 아버지가 너희 새끼에 잠 안 자고 뭐하니까 예수랑 말도 못하고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뭐가 나타나 나타나세요 하고 아버지의 손을 끌고 2층에 예수님이 나타난 그에 딱 데려왔더니 썬 닥신 눈에는 그대로 예수님이 있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냐 도대체 그니까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저기 저기 이게요 참 영의 세계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여러분 눈에서 사도바벨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 여러분 비늘이 벗어질지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썬다싱이 예수한테 미치게 됐어 미치게 되니까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제사장 되는 아버지가 이 참 종교가 뭔지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려고 밥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독약을 섞어서 점심때 밥을 딱 주는데 썬다싱이 그걸 먹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이야 이 종교가 뭔지 이념이 뭔지 북한의 이 빨갱이들이 뭔지 인간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쓰러졌다가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 하려고 하는 사이에 얘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집에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어 열아홉 살에 홍포를 입다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도 못 가고 일생 동안 전도자의 길로 열아홉 살에 전도자의 길로 떠났어요 그래서 힌두교 무슨 먼교 마음의 두교 이런데 동네 동네에 들어가면서 하루는 동네에서 썬다싱이 왔다 그러면 벌써 돌 던져 그러니까 숨기고 들어가려고 힌두교의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마을로 들어가 딱 들어가니까 요즘 말하면 선임이지 선임들이 중복을 입고 오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바로 돌 가지고 이 새끼 이게 아주 난리가 났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썬다싱을 잡아가지고 우물 속에 거꾸로 쳐박았어 제가 갖고 위에다 큰 돌을 덮었어 덮었는데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날 돌 뚜껑을 열어보니까 썬다싱이 없어졌어 왜?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썬다싱은 우물에서 꺼내준고 그때부터 썬다싱의 모든 삶은 다 기적이여 기적 기적인데 썬다싱이 이제 하루는 티벳 산맥으로 네팔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눈이 쌓인 티벳 산맥을 넘어가는데 너무 추운 거야 눈이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 하나가 얼어서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썬다싱이 그 동상 업어서 쓰러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등에다 업고 업으니까 혼자 가기도 티벳 산맥이 힘든데 그 시체를 업었으니 얼마나 얼마나겠어 그런데 그 시체가 썬다싱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시체를 업고 가는데 그것이 따뜻한 게 들어가서 등에 업은 시체가 살았어 살아서 썬다싱도 혼자 걸어갔으면 유명한 예화야 썬다싱도 혼자 갔으면 얼어서 죽었는데 시체를 업고 가니까 힘들어 안 들어 땀이 나 안 나 그래서 둘 다 살았어 둘 다 살았어 썬다싱이 아멘 여러분도 착한 일 좀 많이 하라 이 마리 아멘이십니까 둘 다 살았는데 그런데 썬다싱 바로 앞에 죽은 시체를 보고 지 혼자 살라고 갔던 사람은 오다 보니까 죽었어 이야 신기해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썬다싱이 이제 살았는데 하루는 또 티벳 산맥을 넘는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썬다싱을 탁 덮어줬어 호랑이가 안 잡아먹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삼각산에 올라가 호랑이가 와서 여러분을 탁 덮어준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친화했지 썬다싱은요 그리고 하루는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강물이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쳐나는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말해 강물 위를 걸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강물에 들어갔더니 계속 물이 무릎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건너가지고 갔더니 붕에 참석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첫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그 성도들이 말하기를 이 강을 어떻게 걷냐고 물어봤어요 강을 건너 보니까 무릎밖에 안 오던데 아니요 저 보라고 저기 강물 보라고 했으니까 강물이 사람 키로 두 킬 세 키리야 그런데 썬다싱이 건널 때는 예수님처럼 물 밀어버렸데 다 기적이야 기적 아멘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탁 붙잡고 가면요 우리라도 기적이 일어나요 썬다싱이 중세 사람도 아니요 썬다싱을 본 사람도 있어요 1930년도 40년도에 인도에서 역사했던 일본의 봉의까지 왔어요 썬다싱이 일본에 와서 미국도 한바퀴 들어왔어 유럽도 한바퀴 들어왔는데 일본 와서 집회할 때요 이 팔 꼬부려진 사람이 그냥 설교 듣는 순간에 다 나와버렸어요 기덕이 폭풍처럼 일어났는데 아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로 주여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들어봐요 하루는 썬다시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나를 볼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티벳 삼맥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티벳 삼맥에 갔던 그것을 일본에 있는 봉의하러 왔다가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간증을 했어 그 간증한 것이 책으로 써져서 나왔어요 하루는 티벳 삼맥에 기도를 하러 갔더니 저 중턱에서 동굴 속에서 서츠라이트 빛이 비쳐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전기도 없는데 왜 비쳐오냐 그 빛을 따라 살살 올라갔더니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네 뭐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염이 땅을 닿았어 이 수염이 땅을 닿았어 땅을 닿고 있는 그 성자 성자를 만났는데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나이가 약 600살이라고 했어요 600살 1000살 1000살 1000산데 원래 자기는 어릴 때 저 에지트 쪽에서 이슬람이래 이슬람 마호메트 그런데 진리가 뭔지를 찾아나섰는데 정말로 예수가 많으냐 정말로 마호메트가 많으냐 하고 자기가 막 갈증이 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너는 오늘부터 나를 전도하라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한 100년까지 전도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할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동굴에 지금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주님 나라에 가려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동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느라 이게 선거신 책에 다 있는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사명을 주느라 너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제임하여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예사로 입시는 옛날부터 많이 했지만 땅에서 땅으로 입시나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백악관에 가는데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상회담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 노성자가 듣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가지고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지금 이러한 작전을 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신령한 세계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감방에 갔을 때 세 번째 감방 갔을 때 변화산에 체험을 했다니까 사모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죠. 변화산에 모세와 일리야가 내려온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순교자들 주기철 소명은 하루에 한 명씩 나타나요 밤중에 그리고 나한테 다 가르쳐줘요. 애국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꼭 순교자가 되라고 다 가르쳐줘요. 한경진 목사님도 왔어. 한경진 목사님도 감방으로 왔더라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 이거를 믿어줘요? 그래서 나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예요? 난 여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노성자가 세계에서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요. 기도하면 영이 빠져나와서 세계를 영으로 가요. 그런데 사명을 어디에 가냐면 프랑스에 노 철학자가 나이 많은 철학자가 죽는 임종을 하는 그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봐요. 옛날에도 해놨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이 죽는 임종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인데 숨을 거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 철학자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예수합니다. 그런데 맨날 사명에 당신 철학이고 개똥 철학이고 때려치우고 빨리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러다니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결국 부인이 권사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먼저 떠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셔가요. 그래야 천국에서 이제 딱 만나는데 죽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이 당신과 내가 헤어지는 것은 잠깐이다 이거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죽는 걸 가지고 옆에서 울지 말라 이래요. 그런 눈물, 썩어빠진 눈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철학자여, 교수니까 부인의 말을 안 믿는 거야. 용납다 먹게 하는 거야. 그 부인이 죽었어. 장례 치뤘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노 철학자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성자가, 티벳삼의 성자가 영으로 그 자체를 가게 됐어. 가야 되더니 숨을 길에 거두면서 헐떡, 헐떡, 헐떡하고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 그러니까 딱 죽으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쫙 빠져나와. 쫙 빠져나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천사와 마귀가 나타났어. 흰옷 입은 천사. 사람이 죽을 때는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죽을 때도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오고 세상 사람이 죽을 때도 천사와 마귀가 죽음의 현장에는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오게 돼 있어. 왔는데 오니까 이 철학자가 무서운 거야. 진짜 있네. 어휴,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사탄이가 시커먼 마귀가 와서 탁 찍어버려. 찍고 가자 이거야. 어둠으로 가자 이거야. 그때의 하늘나라에서 먼저 죽은 철북에서 그 부인이 그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야. 주님께 기도를 해 준 거야. 주님. 나를 저 죽음의 현장으로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육신으로 한 부부로서 한 세상을 살았는데 저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면 안 되니 주님 나를 저기도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가지고 그 부인이 죽음의 현장에 왔어. 와서 이제 그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붙었어. 영계의 세계에서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해 내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죽을 때 뭐라고 해서 나하고 당신하고 헤어지면 잠깐이고 꼭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왜 예수를 안 믿었냐고 부인이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유구모언이야 말도 못하고 그때의 이 부인이 다시 주님 앞에 중복의들 해. 주님 예수 그리토시 당신은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남편 하나는 특별 케이스로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으로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주는 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스러워? 안은혜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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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여러분이 표정이 그렇게 심각하고 있는 거야? 아 지나치게 은혜스러워서 그렇구나. 지나치게 은혜스러워서 급도나고 해가지고 지금 바짝 쫄았네. 나는 은혜가 안 돼서 쫄는 줄 알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 주님 이 남편 하나는 특별 케이스로 천국을 데려가자고 해달라니까 기노딥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기도하지 마세요. 자매님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요 특별 케이스로 천사님들은 뭐든지 할 수 있사오니 우리 남편 하나는 천국으로 같이 데려가자 하니까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하나? 하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불가능하냐? 왜 이 영혼은 천국을 못 가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육체로부터 나올 때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 비용한 거예요. 도자기 땅에서 도자기 공장에서 진흙을 만들어서 도자기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화마 속에 도가니 속에 불로 굽기 전에는 그 도자기의 모양을 사람 손으로 만지는 대로 변화가 된다. 맞죠? 그러나 불에 한 번 딱 넣었다가 꺼내면 딱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인간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영혼이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면 딱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가 안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와 그리고 그 먼저 구원받은 철학자의 부인은 하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그 철학자는 시커먼 마귀가 탁 때리고 가자! 지옥불로 하고 끌려가는 것을 양쪽이 서로 보면서 얼마나 슬픔이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새신자들 초신자 왔는 사람은 잘 틀려야죠. 아멘! 그것도 아내 손에 부인의 손에 끌려서 강제로 교회에 온 남자들 잘 틀어! 왜 죽어가지고도 왜 속 썩이고 난리야 죽어가지고도 왜 죽어도 속 썩이냐 말이야 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더 이상 예화를 어떻게 해주겠어 칠감나는 더 이상 이게 실화여 실화 아멘! 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어 믿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영은 절대로 죽는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그대로 육체와 분리될 뿐 분리될 뿐 분리될 뿐 이에 대신 마음엔 그 다음에 혼이 있어 혼 따사 혼 다른 말로 정신이라면 정신 이 정신은 육체와 인간의 영 사이에 있는 이게 매개체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따라서 합시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그게 이제 세인데 요거는 어떻게 됐냐 요거는 잘 들어봐요 이 정신은 생각이죠 정신은 영이 아니요 이거는 육체처럼 물질이야 물질 뭐라고요? 내가 한 가지 말할게 들어봐요 여기 지금 빛이 빛이지요 이 빛이 물질이요 아니요? 아 과학 공부 안 했구나 이 빛은 물질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깨면요 분자가 되고 분자를 또 쪼개면 뭐가 돼요? 원자 김원자라고 있잖아 김원자 원자야 원자 원자를 딱 깨면 원자핵이 분리되어 그래서 포항공대 가면요 이 광속기가 있어 광속기 빛을 빨리 돌리는 광속 내가 가봤는데 나는 호기심이 있네 다 가봐요 붕야로 갔다가 빛을 막 돌리고 얼마나 큰지 몰라 광속기 초등학교 저기 뭐야 교실만에 건물만에 동그랗게만에 빛을 막 가속해가지고 중간에 빛을 딱 꺼내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쪼개서 나노나노 나노라고 들어봤어요 앞으로 전세계의 운명이 생명공학 그 다음에 나노완지 이 물질을 인간의 기술로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빛으로 쪼개는 빛으로 빛으로 쪼개가지고 그 쪽에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빛이 뭔지 그걸 광속기로 쪼개서 뭘 만드느냐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들려고 화장품을 그래서 광속기에 있는데 저녁에 저거 광속기란 말이야 광속기 나 여기 가봤단 말이야 휘익 돌아가지고 중간에서 꺼내가지고 각 회사별로 와서 코노케널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 물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빛이 이것이 빛이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안 만들어져 이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믿어지면 더 심각하게 해줄게 전파가 있어 없어요 전파가 영이예요 물질이에요 전파는 물질이예요 물질 그와 같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혼은 물질인 거야 물질 물질이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연만지옥천국을 가고 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신 이것은 결국 육체와 함께 안개처럼 풀어져 없어지는 거야 왜? 물질이니까 영만 비물질이라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결국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죽는 순간에 영이 사람 육체 속에 살 때만 이 정신이 영과 육체의 중간 사이를 왕래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히 알았어요? 확인 확인 주먹 다져요 여성 띄워봐봐 너 확실히 알았냐 물어봐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린데도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나는 책임 안죠 난 주님 앞에 내 사명을 다했어 내 삶을 여러분이 지옥 간 뒤에 예수님 내가 지옥을 왜 한 줄 알아요? 전망원 목사가요? 개떡같이 설명해가지고요 내가 못 깨달아서 여기 왔어요 그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천국에서 지옥에 내려가서 입을 다 지워봐 그 보여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 어떻게 더 이상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전도집회를 하는 건데 싹싹 듣기를 바랍니다 기초 중의 기초요 기초 메시지야 아멘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제 마지막 내가 간증을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인간은 영과 혼과 다른 사람이다 물질과 그러니까 이 혼은 혼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도 물질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 지식을 먹고 살아 지식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정신이 크려면 책도 읽고 방송도 보고 강의도 듣고 아멘 공부도 하고 그래야 정신이 커 나가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꼭 신앙생활이 목적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안하고 예수용점 안하고라도 예배 시간을 계속 몇십 년 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왜?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전체가 다르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 상태가 인간의 정신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거기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부순서 또 하잖아요 설교 마쳐놓고 또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토크를 또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다니니 안 다니네 장난칠래요 열심히 다니네 아멘 절대 추율날은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 감정을 듣고도 진짜 예수를 개뜻같이 믿는 사람은 진짜나 책임 안 돼요 충청도에 제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천이에요 거기 가면 동부감리교회라고 하는 이용식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두 번 했어요 잘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큰 딸의 이름이 이은희야 이은희 이은희가 이은희가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도 예수님 영접을 못한다 예수님 영접을 못해가지고 아 이은희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힘에 눌려서 주일학교로 가지 중학교가 딱 되니까 자아가 크니까 아버지한테 대대는 거예요 왜 없는 하나님을 왜 있다고 하냐 이거야 자식새끼들 속 바가지로 썩어요 이거 바가지로 썩어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도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살잖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세상의 주일날요 반대 전도제를 만들었어 이은희가 중학생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속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앞에 나눠주니 장로님들이요 주일만 되면 이런 일을 껴안고 창고에다 가두고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장로님한테 너도 공동사기꾼 우리 아버지하고 짜고 그렇게 살 방법이 없냐 우리 아버지가 공동으로 사기쳐서 말이야 성도들 주머니 털어서 조동동 기자들 잘 들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다 성미 성미 있잖아 성미 성미 알아요? 그럼 성도들은 성미 안하는데 성미해야 다 밥 먹을 때마다 티스푼 티스푼으로 티스푼으로 한 쌀라를 몇 개 퍼가지고 일주일치 모아놨다가 목사님이 배에 굶지 말라고 주일날 올 때 11조만 오는 게 아니라 성미를 가져와서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야 성미를 갖다 부으면요 이 성미를 이은이가 들고 바깥대가 다 쏟아버려요 왜? 우리가 뭐 거짓이 하냐고 주려면 말이야 한 대빵을 포우든지 티스푼으로 우리가 뭐 거짓이 하냐고 해서 이러니까 누구도 못 말려 그런 찰나에 이제 이은이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그런데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은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 하느라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학에 입학시켜주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시는 아버지한테 대안합니다 나는 이교부터 나가면 지속사 들어가서 내가 레슨에서 돈 벌어서 대학 다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난 아버지를 안 찾아오니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형식 목사님이 은혜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필요없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이거야 왜 없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말이야 성도도 속여 먹나 이거야 오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요말이 제일 은혜 없지 이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학교 교육사로 갔어 그날부터 사모님과 목사님은 통복하고 우는 남을 천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설교하기 전에 내 딸부터 지옥하게 생겼으니 하늘산 기도원을 가서 이천석이 이벤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복으로 하다가 목사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됐어 주님의 손이 드디어 움직이 시작한 거야 주님이 주님이 처벌했어 이은이를 대학교 2학년 달릴 때 처녀가 암이 걸렸어 암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암은 아주 신기한 암이라서 이거 고칠 수도 없고 반드시 세 달 만에 죽는데 죽은 뒤에 시체 전체 말고 이 암 세포 한 덩어리 이것만 띄어가지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니 죽은 뒤에 시체 안에서 조그만큼 띄는 이 값을 돈 150만 원을 먼저 줄 테니 세 달 동안 이 돈 가지고 실컷 쓰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은이가 아이 좋다고 좋다고 어차피 죽는 거 그래 돈 타가지고 이제 세 달 동안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사망의 그늘이 찾아왔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힘이 떨어지고 점점 기력이 상하고 이제 눕게 됐어 아 나는 이제 가는구나 나이 약간 22살에 희귀한 암이 와서 타게 됐을 때 그때의 이은이가 아버지의 기도가 상달이 된 거야 생각의 생각 뭐라고요? 오늘 교회 온 사람은 잘 들으세요 생각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사이꾼 맞아 얻는 하나님을 팔아서 성두를 주머니 틀어서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목사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말고 수십 만의 목사들이 있는데 수십 만의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왜 집 떠나기 전에 왜 못하냐 그러니까 이 생각도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무서움이 왔어 아니 우리 아버지 혼자가 사기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들이 다 사기꾼인데 그 사람들이 다 없는 하나님을 팔아서 밥 먹고 살까 그렇다면 진짜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내 몸에 죽으니까 이래가지고 겁이 들컥 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죽기 직전에 왔어요 아버지 부녀지간에 진실한 대화하면 하자 꼭 우리 전한나하고 비슷해 전한나 미국 공부 마치고 오더니 아빠 진실한 대화하면 하자 전한나 듣고 있냐 왜 아버지는 말이야 왜 이따위로 설교하냐고 우리 한나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부녀지간에 진실한 대화하면 하자 뭐냐 했더니 진짜 죽은 뒤에 지옥이 있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울으니까 울면서 이용식 목사님이 내가 지옥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겠냐 너는 내가 말이야 성돈을 붙잡고 밥 먹고 산다 하는데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초등학교 선생이야 선생 내 친구들은 지금 다 교장선생이 돼서 같이 내려온 사람은 내가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내가 만약에 잘못고 살려면 초등학교 교장하는 게 낫지 야 내가 이 어려운 목회를 하겠냐 왜 지옥이 없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 선생님 사표 내고 진학교에서 목사 됐냐고 하니까 그때 이은이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게 마지막 부모님과 대화에서 지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이은이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나는 목사 딸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난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 가까이 왔는데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하니 집사님 주일 날 대예배 반주하는 거 얘는 이제 피아노는 도사니까 그걸 나한테 좀 양보해 줄 수 있나 내가 며칠 동안 나는 하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으면 당장 겁나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피아노라도 한번 봉사하고 죽을 거니까 목사 딸이 그러니까 아! 이 선생 그 이 선생이 반주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 날 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주일 저녁 예배 때 걔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의지가 세요 이은이가 보통 남자같아요 반주를 하다가 머리가 겉만 위에 풍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피아노가 멈추면서 펑 소리와 함께 영혼이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예배드린 장로님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이은이의 육체를 들고 자택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 그때 이은이가 바깥에 나와서 영혼이 자기의 몸을 옮기는 장로님과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따라가서 이 층에다가 다 눕혀놓더니 목사님 딸이 눕혀놓더니 일곱 명의 권사님들이 둘러앉아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느냐 그때 이은이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딸이 죽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성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내라고 막 악을 쓰며 통성 일곱 명이 기도하는데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보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기도했던지 권사님 중에 몇몇 권유 학문이 빠졌더래요 학문이 하도 예를 써서 야곱의 약복강에 기도를 한 거야 다음에 목사님 딸 살려내라고 근데 이은이는 옆에 있는 거야 있는데 아니 자기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저렇게 기도하는지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무릎에 앉았어 영으로 영이야 영 영 영 뭐라고요? 영 잘 들어야 돼 무릎에 앉아서 엄마의 땀에다가 대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살았어 안 죽었어 근데 왜 울어 그때의 하늘에서부터 한 줄기의 빛이 샤악 내려오더니 빛 속에서 황금 마차가 내려왔어 그리고 천사들이 그 황금 마차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자매님 자매님이 말을 해도 이제는 엄마가 못 알아 듣습니다 자매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황금 마차를 타세요 그 황금 마차를 탔더니 천사들이 그 이은이의 영혼을 싣고 가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주님 말하기를 나사로가 죽은 뒤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사람이 처음 갈 때는 혼자 못 가요 반드시 천사가 와요 왜? 공중 권세 잡으면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 나라를 가게 된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건 박영문 장로 간 영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 천사들의 마차가 이은이의 영혼을 싣은 천사들의 마차가 전기를 못하고 섰어 왜 서냐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일곱 명의 권사님들의 기도의 영이 마차를 잡은 거야 살려내라고 살려내라고 그니까 천사들이 노 라고 예수님이 이 영혼을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 니들이 기도해도 안 된다면서 천사들이 막 부딪히는데도 밑에 있는 권사님들은 든지 않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은이를 살려내라고 이은이를 안 살려내면 우리는 이 동네에서 성교를 할 수가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울면서 불면서 통과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을 하려면 이긴 게 아니요 그렇게 천사들이 할 수 없다 이 영혼을 돌려주자 그래서 마차가 다시 돌아와서 내려와 보니까 아직도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영혼을 돌려주려고 다시 육체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삼분설 얘기를 잘 들으라고 책에서 이게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야 삼분설에 대한 간증은 이게 딱 하나야 하나 그때의 천사들이 육체속에 사람을 집어넣기 전에 영을 집어넣기 전에 버려진 버려진 혼을 찾더라는 거야 버려진 정신 영의 껍데기를 찾더다 따니까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이 혼이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딱 점령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이은이의 혼 사탄이의 혼을 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설명을 했어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양인지 아느냐 이것은 사울 속에 있는 사울 알지요 사울이 악령이 걸렸을 때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을 물리칠 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와 같으니라 하고 찬송을 불러 찬송을 그곳은 빛과 부르니까 이 사탄의 어둠의 영이 이은이의 영혼을 이 혼 생각 붙잡고 있는 혼을 삭삭삭 물러가더니 그 다음에 이은이의 영혼을 혼을 딱 찾더니 혼과 영을 딱 결합시킨 뒤에 천사들도 예수 이름을 쓰더라는 거야 예수 크리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은이는 살아나라 그래서 딱 살아났는데 딱 육체속에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육체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사모님의 품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어난 뒤에 물어보니까 이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처럼 일곱 번 재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일곱 번 성경 그대로 악 악 하더니 딱 떼어서 떼어놨더니 엄마를 보고 엄마 나 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모님이고 일곱 명 권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면서 다 도망을 가면서 다 도망을 가면서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또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 은희야 니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다가 천사들이 한동마차를 태워서 가다가 저기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나를 다시 내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줬 그런 짧은 대화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희의 말에 의하면 입신과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죽어서 떠나는 것은 일단 피가 다 식어버려요 숨이 멈춰버려요 입신할 때는요 영만 빠져나가고 혼은 영하고 땅하고 연결하는 매개체가 돼 전파처럼 입신을 다 나가고 그래서 딱 나갔더니 천사들이 마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시 타라고 이제는 입신이야 입신 죽은 게 아니야 육체는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와 함께 천국을 가니까 천성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빛으로 내가 아까 말했지요 나는 이걸 가봐서 아는 거야 눈을 못 드는 거야 눈을 못 드는 거야 이 천국의 빛이 너무 빛나서 생명수 광가에 데려가서 천사들이 눈을 씻어줬어 적은 훈련 눈을 씻어주고 그때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상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시간은 내가 다음에 이렇게 주는데 핵심적인 얘기만 줄게 어디로 인도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딱 데려갔어 보호자로 갔더니 빛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보여 눈 안은 눈에 안보여는데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야 왜? 이은 영혼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돌려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빛 속에서 천사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라 이 천국의 조체 소리가 막 적들 하면서 꽤 천사들이 잡혀왔어 심판 앞에 섰는데 그때의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은 눈에 보이더라 하나님은 빛 속에서 음성만 들리지 보이지 않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중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보자를 향하여 하나님 이 천사들이 영혼을 이은이 영혼을 세상에 돌려준 것은 왜 돌려줬냐 일곱 명의 딸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라 할 수 없이 돌려줬다 이거야 아멘 그러므로 이 천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빛 속에서 음성이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여 하나님이 꼼짝 못하여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왜 하나님 본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함수를 듣더 이 천사들이 이은이 영혼을 돌려주므로 그 동네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고 복사님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이 천사들의 계급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 오른줄 아홉 나이 다하니까 빛 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복기도 하라 이 말이여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땅에 있는 일곱 명의 권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중복을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땅에 있는 일곱 명의 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 일곱 명의 딸들을 축복하시니 마땅치 아니하옵나이까 하더니 빛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야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1년 안에 일곱 명의 권산들이 빌딩을 다 샀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 욕기서 일장하고 똑같은 거야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영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은혜스러워?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계속 중복의도록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이 은혜의 영혼을 땅에 다시 내려보내서 험한 세상을 싸우게 되니 은사위의 은사를 능력위의 능력 그래서 이 은혜가 처음 죽어서 한 나라를 가고 두 번째는 입신해서 한 나라를 갔다 온 폭풍 같은 능력이다라고 아버지를 따라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하러 왔어요 이 은혜가 왔는데요 이 처녀가 대학생이 간증하는데 성도들이 방언이 다 펴져 버렸어요 불 바다가 내버렸어 불 바다가 내버렸어 하늘의 은사가 드립혀서 내려와가지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여기 답신이 성도들 답신이에서 그때 이 은혜가 와서 간증할 때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답신이 성도들 이야 하나도 없네 인연들이 다 어딜 갔나 없나 누가 정시대 목사님 너 들었나 이 은혜 그래서 네가 목사됐지 저 뒤에 있는 김희숙이 손 들었어 김희숙 김희숙 전사 저거는 늙은 여우야 늙은 여우 백년 묵은 여우라서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모든 전체를 다 알아요 내가 김희숙이 은퇴할 때는 내가 은퇴식을 거창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도 김희숙처럼 좀 살아보라고 살아보라 아멘 김희숙 너 그때 봤지 이 은혜 간증 들었지 성령이 덮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도 그때 막 옷을 다 찢고요 막 송구하고 울고 말이야 믿습니까 박지은 박지은 어디 갔어 지금 너도 들었나 그때 어제 다신이 출신들 어제 내가 모았는데 내가 지금 설교학교 하려고 이래서 이 은혜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요 이 은혜가 똑같은 병 걸린 사람 있죠 암 걸린 사람 다 낳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암 걸려서 고침 받으면요 고치는 은사도 같이 내버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때 천국에서 주기철 손양훈 모든 죽은 사람을 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났어 천국에서 김구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김구가 일본 놈들한테 피하여 절간에 가서 살았지만 김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김구가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은 여기서 죽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아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콕 전해주세요 뭐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가장 고귀한 삶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인 줄 알았다 알았는데 내가 죽어서 이 나라에 와보니까 김구와 이승만은요 천국에서도 이건 보통 차이 나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똑같이 보면 성이야 성 캐슬 캐슬 이승만은 하늘에서 상급이 얼마나 캐슬이니까 아멘 이승만은 캐슬이고 김구는 그냥 집이야 집 김구와 이승만은 비교가 안되는 거야 하늘 날에서도 비교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려가거든 콕 내려가거든 뭐라 그러냐 내 후손들에게 그게 뭐냐 김신 장군 김구의 아들 그때 최신부 장관 하고 있었어 내려가서 절대로 정치도 하지 말고 이 나라에 와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평가 안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 여기는 계산되는 나라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온 이곳으로 오라고 이 말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어 이윤이가 김신에서 깨어나서 그때 장관하고 있었어요 김신 김구의 아들이 그래서 종합청사 광화문 앞에 있는 종합청사 거기 갔어 갔더니 이제 그 수의실에서 장관님을 만났다 누구냐 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났다 하니까 도라이 같은 처녀가 왔다 그래가지고 수의실에서 쫓겨났어 그 다음날 또 갔어 또 갔더니 세상에 말을 해보는 이게 정상인데 똑똑한 이게 대학생인데 이게 말같이 김구를 만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장관한테 장관님 여기 어떤 이상한 미친년이 하나 왔는데 아니 아버님을 김구 선생을 만났다고 하는데 한걸로 보내라 그래서 장관실로 가게 됐어 그 이야기를 다 했어 나는 우리 장관님의 아버님 김구 선생을 만났습니다 전국에서 도저히 예수 안 믿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살아있을 때 본 적이 내가 어떻게 알아야 내가 나이가 22살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 천국에서 본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김구 선생 천국에서 본 데를 하는데 가족만 아는 김구 얼굴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작가에서 가족 외에는 모른다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딱 그려냈더니 바로 그 김신 장군 장관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분이 의자에 앉았다가 땅으로 굴러들었어 뚫어지면서 진짜로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 뒤집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바로 김신 장군이 이은이를요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 다 대주 그리고 바로 김구의 후손이 그때 50명이 있었다 손주까지 50명이 100%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김신 장군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이은이 때문에 이건 빼도박도 못해 믿어줘요 믿어줘요 천국은 있다 없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 여러분이 알아서 기여 이제 해줄 말 다 해줬으니까 천강훈 목사가 뭐 또라이인지 알아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이렇게 애국 운동하고 왜 하느냐 애국 운동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면 이승만처럼 돼 이승만처럼 아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는요 이승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을 천국에서 만난 사람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이승만의 하늘 아래 지위가 얼마나 큰지 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5300만 모든 영혼들이 이승만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 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아멘 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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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보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내가 지금 감정한 이 모든 내용은 현실 검증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데려오세요 아직도 이원이가 살아있어요 이원이가 살아있어요 이원이가 지금 목사됐어요 강리교 목사 가서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해보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작년엔가 여기 청교도 설교하다가 이원이 얘기했더니 이원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자기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감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이원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난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니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자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며받을 일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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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린 송도둑과 그 문에서 만나보자 주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문에서 다시 한 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나 자 그날 아침 주님 주여 술 내 자유에 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도착하고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틈이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은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맡겨 받으니 도착하나 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도착하나 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린 동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게 주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냐 도착하나 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돈 갖고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능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어여포도 어여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찾기도 못 가요 아멘 아멘 아멘야 거듭나면 가능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햇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들어 내 주여 내 주여 날들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저 높은 우주입니다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들어 주민 백amin 포도라ге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우리式 아무도 몰라 달마다 점점 가까워 보여 debido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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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여섯 다섯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 뚫고 다가시오 천오픈 천오픈 천국을 막 주님은 자로 돌아게 주님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다시 오시나 구원 높이 들고 주님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는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며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그 물고문 주님 아버지 당신도 오세요 그 물고문 두 손 높이 들고 당신도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한데요 새로운 새로운 희생 빛들로 빛들부터 빛들부터 빛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당신이 없네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흐물어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일 예전엔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아서 꽃이 괴로움도 커서 삶을 가라 지금 내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두 손을 가요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흐물어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일 당신은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라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예수님 흐물어 예수님 흐물어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일 예수님 흐물어 예수님 흐물어 예수님 흐물어 예수님 흐물어 두 손 들고 해요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당신도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시고 기쁨이 넘쳐서 자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 두 손 들고 해요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싹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 제도 고침을 파들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 제도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정성껏 감사의 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부르며 정성껏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부르며 정성껏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부르며 정성껏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부르며 정성껏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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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부르며 정성껏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제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국제인 잡아쳐놔야 돼. 다음 10월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히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북미야 일어나라.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1,200만 목사들아 일어나라. 25만 장노들이 일어나라. 5,200만 국민들은 다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견딜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의로다.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2,200만 기독교인들아 일어나라. 3,200만 기독교인들아 일어나라. 3,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3,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3,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다음 영상. 엄마? 아, 뭐하고 있어? 있잖아. 학생들 데모하는 영상. 빨리 예언한테 받아서 들어봐봐. 지난주 토요일 날 대문 그렇지 빨리 들어봐요 다음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려고 하네? 당겨놨어! 윤석열은 대한민국! 윤석열은 대한민국! 김건이를 대한민국! 김건이는 대한민국! 윤석열, 김건이가 대한민국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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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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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 앞에 채워야지요 김건이가 똑똑하다면 국민 앞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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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정과 형식을 무너트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사법관 머리 위에 서서 사법관을 농락하는 김건이 특검을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외쳐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초등학교 저희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윤석열 탄핵운동이 일어난다 했는데 두 달 연기됐습니다. 두 달 동안은 왜 쟤들이 시작을 못했느냐. 그동안 우리가 토요일마다 강화문에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걸 하도 내가 실망을 해서 두 달 동안 강화문을 비워뒀더니 바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쟤들이 바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을 위하여 보내주신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런 짓 저거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에서 시켰고 제가 또 본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세력이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죠? 네.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북한에서 선생님이 직접 난파한 간첩 직접 파송한 간첩이 직파 간첩 직파 간첩은 건국 후에 약 15만 명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간첩 만들었어. 이것이 10배 고정 간첩 이것은 용어를 내가 정돈한 겁니다. 국정원도 정돈을 못해. 내가 할 수 없이 정돈한 겁니다. 직파 간첩 고정 간첩 고정 간첩은 이것의 10배 그러면 150만 명 150만 명 그리고 고정 간첩은 부부간에도 말 안 하거든요. 자식들한테 말 안 하죠. 그러나 부부간이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자기의 주장 간첩서를 계속 세뇌시켜서 함께 따라서 하게 하는 동조 간첩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직파 간첩이 15만 명 고정 간첩이 150만 명 이건 자기가 간첩 교육을 받고 한 사람 그러나 따라 도는 간첩 그렇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이건 최초로 김국선 선생님이 정돈해 주셨어요. 이재명을 찍은 1615만 명이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 자기는 자파도 아니라 그런데 하는 말과 짓은 똑같아요. 이것이 1500만 명 자 이런 상태로 가면 지난주일 이제 시작했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박근혜를 탄핵시켜보니까 재미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이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제 어제 토요일날에도요. 용산 그다음에 광화문 앞에서요. 민노총이 시일을 하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 띠 들러매고 팔뚝살이가 진짜 끄찍끄찍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막 몸서리 칠 정도예요. 벌써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세력이단 말이에요. 이 세력.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북한의 지역 밑에 민주당을 조심으로 해서 언론 노조 민주노총 정교조 이게 유기체가 돼가지고 탄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보수 쪽에서 이 저항을 막아낼 정부부터 또 국팀당부터 정신이 안 돼 있어요. 하면 보수에서 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저직체가 있냐? 없죠.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저직하고 계시는 이 천만 운동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에는 우리 모두 떨쳐나와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말과 행동의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충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분도 없어요. 오직 정광훈 목사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저도 저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정찰총국 총 간첩을 총지휘하는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0월 3일 날은 천국민이 다시 말해서 찍은 사람 윤석열을 찍은 사람 1650만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우파정당을 찍은 사람이 총 몇 명이냐 통계 나왔어요? 분야별로 말고 전체 합해서 전체 이 사람들은 왜 선거를 했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야 됩니다. 지방자치선거가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항으로 가는 데 대해서 약간 댓글을 걸었는데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윤석열 찍은 사람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정당을 찍은 사람은 한번도 빠짐없이 행동하지 않는 애국운동은 해봤자 헛방입니다. 다 나오시길 바라고 아멘 자 우리 김구성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 교수님 교수님은 저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을 다 보셨죠? 싹 다 왔습니다. 그때 국정원의 현직으로 계셨죠? 아 그때는 퇴직한 이후입니다. 퇴직 이후에 그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그때 이미 나라 망했다고 이미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건 2012년도입니다. 하하 세상에 대선을 보면서 그때 대통령 선거 잘 아시겠지만 통진당이라는 정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해가 2012년 4월달 총선에 임했죠. 그래가지고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220만 표를 얻었고 10.3%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3%에 있는 통진당과 문재인이 후보로 나선 민주당이 야권연대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났습니다. 거기서 끝장났습니다. 실권은 이석기가 아마 실권을 잡았겠죠. 그러면 북한이 해방 이후에 끝없이 한국에 있는 정당 중 하나를 북한 정당의 예하에 두려고 계속 공작하다가 그래서 무슨 통일 중부당 뭐 해서 책을 썼어 이제 그냥 강의 듣는 분한테 조금 이렇게 알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희망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안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그때 당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대한민국은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나라라고 그랬어요. 항상 강의하면서 왜 그런 극단적 말을 했느냐 하면 소동과 고모라는 작은 도읍이었는데 대한민국은 5200만명이 사는 거대한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 위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격을 날리기를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정말 전국을 찔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적을 아는 겁니다. 적을 모르고 아무데나 찌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나요? 안되죠? 가장 중요한 건 적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전략 전술로 이 전쟁에 임하는지 이걸 모르고서는 어떤 좋은 무기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말이 맞나 틀렸나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10월달에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나오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 아마 대통령이 잘 이것을 대답해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 주사파들이 대학성 이었을 때 그때 사상 분야의 가장 본의자이신 저의 사부님이신 양동안 교수가 글을 썼어요. 우익은 죽었는가 좌익은 저렇게 드세게 날뛰는데 우익은 뭐하냐 모래 1톤이면 뭐하냐 돌 1킬로보다 못한 것을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는 도피의식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이제는 민간 우익이 있어야 합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조직 있는 자는 조직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완력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나서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아니 정부 안기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장사하다가 바쁜데 어떻게 나서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분이 주장했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경찰도 잡히고 국정원도 잡히고 모든 공권력이 장악당하니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민간 우익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강은 목사님 같은 바로 민간 우익 운동을 일으키는 이 조직만이 대한민국 위기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대한민국을 망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했을 때 우리 동료들 까지도 목사님 이거 전단지 문장을 좀 바꾸시죠. 대한민국 아직 안 망했는데 목사님 자꾸 망했다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말을 쓰니까 이게 전단지 뿌리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없어 너희들 필요없어 나가 너희들 대한민국 망했어 그래서 계속 내가 망했다는 전단지로 계속 밀고 갔거든요. 문재인 내 간첩이야 그랬더니 간첩까지는 아니잖아요. 자파잖아요 그래서 필요없어 나가 너희들 나 혼자 할 테니까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내 말이 맞았다. 맞았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맞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그 좋은 설교 그 좋은 애국학년 흠도 없고 티도 없는데 왜 문재인을 개새끼라고 합니까 애들 교육상에도 안 좋으니 그 말만 좀 빼달라고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내가 그렇게 전화 오면 전화 끊어버리다가 말 듣다가 딱 끊어버려 그래 개새끼는 개새끼지 아니 근데 저 이 말에 대해서요 상당히 애견가들이 반발을 한다 그러잖아요 개를 상당히 폄하했다고 사실은요 저도요 강의하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막 질타를 하는 경우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김국성 선생님이요 어제도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보고 막 눈을 불아리면서 막 저를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분이 나거든요. 왜 대한민국 끼어나지 않느냐 지금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무너진 걸로 봤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보고 대남공작과 대남전략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 상황에 이 바닥에 와보니까 북한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더 많이 무너져있더라는 그런 걸 볼 때 분이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왜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목사님을 김구성 선생님도 적극 도우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분재인은요 아까 말한 대로 개새끼란 말도 너무 순한 말이야. 개들이 날 보고 명예에서 고발한다. 왜 우리를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개새끼만도 못한 놈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이 놈은요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여적재 이적재 그러니까 저 놈은 살려주면 안 돼요. 우리 이천 교수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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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성 선생님을 다시 김학성 선생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또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2판 4판 아니야 우리도 이번에 10월 3일 국민대회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고 이번에 탐풀 꺼져버리면 끝죠. 그건 끝나는 거라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정광호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북한에서 지금 계속 방송 해요. 정광호를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자. 아니 북한 이 새끼들은 지옥도 안 믿는 놈들이 정광호를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자고 선동하고 또 정광호를 뭐냐 이단이라 그래 이단 북한에서 나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 문제는 한국의 언론이 북한 언론을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어제도 KBS 계속 나를 비방하고 무슨 방송을 하고 또 내일 모레는 MBC PD수첩에서 나를 다룬다고 하는데 아무리 털고 감빵을 세 번 보내도 나는 흠잡을 게 없어. 흠잡을 게 없으니까 겨우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 500억을 뜯었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명실공의 장로님은 사람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진짜 협박했습니까? 협박해서 돈 뜯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변명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체 기자들 다 듣고 있거든 지금 제1의 헌법 학자로서 이번에 나를 비방한 우리 교회 문제를 비방한 사건에 대하여 앞에 먼저 우리가 함께 힌트를 하자면 우리 교회 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됐을 때 우리 교회 이 부지는 장이 10지역 이 아니고 10-2 지역으로 일반 여기에 있는 장이동에 있는 다른 지역이 자기들이 재개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단독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 장이 10지역이 아니고 10-2 지역으로 분리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원순이 이놈이 사기를 쳐서 우리 교회를 10지역에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서만 말씀드리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피 우리 장위지역의 재개발을 보면 10-2가 있고 10-2가 있고 10-3이 있지 않습니까 3은 빼고 사랑제일교회는 10-2의 구역이기 때문에 장위 일반 지역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이런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5차 용역 당시 5차와 6차 용역 당시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5차 때 있었는데 만약 용역들이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우리 교인들이 방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어떤 제가 스스로 질문을 했냐면 국가가 공권력으로 간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무슨 근거로 방어하는지 법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지킨다는 측면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방어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혼자 이런 답을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가가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의 본질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고등법은 당시에 뭐가 드러났냐면 그 전까지는 이 재개발이 사랑제일교회는 10-2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개발을 진행해 오는데 박원순 이하 그 일당들이 문구를 감추고 사랑제일교회를 일반 재개발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재개발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고등법은 재판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문건을 가지고 교회 재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는 정당하게 항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항거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용역 당시 처음으로 있었지만 내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 봤지만 제 행위가 옳은 것이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항거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도 500억을 놓고 떠들지만 목사님께서 주변에 공괄과 협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괄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하는 것이고 협박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이 동네 모든 분들이 공괄과 협박을 느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성희 변호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500억 문제도 제가 볼 때 주택 토지 분양 상한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재개발 조업은 2천억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불하는 500억도 그들이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 너희가 싫으면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KBS에서 시사추적인가를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질교회의 법조팀을 상당히 의식하고 방송을 했어요 명백하게 틀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부당하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방송을 한 것입니다 불법과 부당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합에서도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는 한 면 따지 않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의 인터뷰만 땄단 말이죠 분명히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사추적을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도 예컨대 헌법 위에 있다 그럴 경우에 목사님께서 그걸 인지 알았느냐 그것만 따서 방송을 했는데 여하튼 본인 KBS가 우리 법조팀을 상당히 의식해서 만들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MBC PD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4시간 인터뷰하셨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느낌에는 PD 수첩을 담당하는 PD가 목사님 사택을 보고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믿기는 어렵죠 PD 수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믿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KBS가 우리 법조팀을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PD 수첩은 더욱더 정확한 의식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한번 다시 저도 공부를 해서 1심 판결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제가 정리가 되고 그래야만 교인들에게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성희 변호사가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하여튼 제 자신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일반 언론들은 여러가지 각도로 공격을 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불법이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부당적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요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뭐 할거냐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왜 교회가 건축금을 별도로 할 것이냐 미쳤어 그건 지뢰가 관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저는 도리어 건축금 우리가 500억 500억 은 사랑제일교회를 법적으로 대토하든지 다시 재건축 했을 때 법적 보상금이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사랑제일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건축금을 가지고 건축을 하자 말자의 문제는 교회 고유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그걸 틀어가지고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용민이가 나를 계속 고발하는 김용민이가 며칠 전에 나를 또 고발했는데 고발 제목이 뭐냐면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을 협박 공갈했다 협박 공갈에서 500억을 뜯었다 그래서 저를 협박 공갈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김용민이가 고열변호사님 바로 다시 역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 조합에 있는 장순영 조합장님 계속 날 만나려고 온라인 가지 말고 나 안 만나 당신 전화해도 나 안 봐도 왜 이러한 김용민이가 나를 공갈 협박죄로 나를 고발했는데 나 오늘부로 이거 협의한 거 취소야 취소 취소 난 재개발 안 해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10-2 지역으로 우리 교회도 10지역 조합처럼 우리도 똑같은 권리로 우리 교회를 자체 개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건축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새로 질 테니까 더 이상 손 띄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조합 있는 조합원들 잘 들으세요 나요 공갈협박범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조합에서 성명서가 나와야 되지 정강훈 목사는 공갈협박범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정강훈 목사는 사정에서 협의한 겁니다 왜 성명서를 발표하나 말이야 은근히 좋아하고 말이야 당신 조합원들 당신들 두고 봐 내 용서 안 해 안 해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안 해 취소 취소 다 취소 얼마나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가 되는지 한번 겪어봐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KBS PD수첩 MBC PD수첩 기자들이 책임져 나 안 한다니까 이거 니들이 뭔데 이 개자식들아 언론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업만 하느니 아느니 니들이 교회 당회장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스스로 북한 언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이충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열받았다 그래 나는 헌법 위에 있다 왜 헌법 위에 있다는 건 뭐냐 헌법을 나한테 적용 안 해도 나는 헌법 이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걸 가지고 방송하고 앉아서 나 헌법 위에 있다 그래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는 헌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그 위에 나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 자식들이 다 이 개자식들이 떠들곤 대학 나와서 기자까지 하면서 이 개자식들은 말이야 그런 말도 못하더라 나만 헌법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헌법 위에 있어 니들처럼 말이야 MBC 기자처럼 사고친 것처럼 그런 짓 할 줄 알아 박사님 두 가지 이제 또 얘기해 MBC 기자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모금회의에 참석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인심을 썼더라고요 300배 1억불이죠 1억불을 뭐냐 코로나 그다음에 에이즈 대치 이런 국제적인 거기다 모금에다가 우리 한국국도 잘 살게 됐으니까 1억불을 내겠다 기억하겠다 하고 나온 뒤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기자들하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도 있는지도 모르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 한국국회지 그것도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걸 통과 안 해주면 내가 개망신을 당할 텐데 쪽팔린다 이거지 이 말을 그냥 서서 박진하고 둘이 한 말인데 MBC 기자가 그걸 딱 녹화를 해가지고 마치 미국 국회가 이걸 동의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전 세계 AP통신 UPI 전체 통신사들이 타고 나가가지고 한국을 개망신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MBC 기자 한 사람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체가 북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 이런 개자식들 저런 기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 기사 중에 말이죠 대통령이 영국의 6.25 참전용사 90 넘었을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90도로 절하는 그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90도로 절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밑에 요새 인터넷 보면 좋아요 감동스러워요 싫어요 화나요 그러는데 좋아요하고 감동스럽다가 천인데 화나요가 7700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국민이 그 수준입니다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지금은 더 됐으면 제가 봤던 건 아니 저 사진 나왔어 사진 한번 비춰줘 봐 아니 6.25 참전용사 목숨을 걸고 한국전에 와서 싸운 사람한테 90도로 격려하는 것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한들 그거 보고서 그 밑에 화나요가 좋아요보다 7배가 나왔다는 사실 기가 막히는구나 나라가 다 됐어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요번에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내 정치 보면 좀 암당한데 국제정치 잘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 연설한 거를 15분 연설했는데 끝에 3분 보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으며 그 얘기 최근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유엔이 우리나라에 전쟁 났을 때 와서 살려줬다 세 번째 그리고 나중에도 도와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네 번째 그래서 빚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 건 화나는 일이야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내가 어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전기가 1949년에 나왔습니다 서정주라는 시인이 이승만 박사하고 1년 얘기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49년에 낸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라는 것은 정말 큰 놈들이 작은 놈을 집어먹고 이런 그 약육광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거기서 살아가야 하다 라는 그 맨 앞에 첨정이 그게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망할 것 같은 얘기를 막 하지만 지금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이 진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강 부근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정말 땀벌벌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북한이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 다 싫다고 그러고 잘못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겼잖아요 우리 배 이긴다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 3년 이내에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난 목사님이 통일한다는 걸 국제적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3년이면 언제예요 2022년에 봄에 말씀하셨던 말이야 저 대통령 당선되매 그럼 2023년 24년 25년 아하 이게 미국의 대통령 바뀌는 해구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 가서 때리거나 뭐 못해요 다음번에 아마 때릴 수 있는 대통령 될 겁니다 이게 맞짱 떨어지면 북한 때린다면 중국이 주워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집사 희망을 가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계시니까 미국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작년에 유엔총회 가서 연설하는 건 뭐라고 그랬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 안 해도 먼저 도와주자고 이따위 연설을 한 거야 아니 영국 무슨 방송하고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세월을 종료시킨 것이 우리들입니다 목사님이 지도하시고 우리가 희망 가집사 아니 그 사람이 이메인 가야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따위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연설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상이야 그냥 정상연설을 하는데 아니 아까 영국의 6.25 참전용사한테 90도로 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젊은 애새끼들이 이따위를 반응한다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어제 우리 공부 같이 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했을 거라고 설마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이면 아니 그걸 싫어요라고 어떻게 화나요라고 거기다 찍겠느냐고 말이지 그런데 문재인 이 개자식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 앞에 90도로 전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니들 젊은 놈들 왜 니들은 반응 안 하냐고 야 이 자식들아 붕어를 다 띄어버려 이 자식들 말이야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게 빨갱이가 좋냐고 이 자식들아 좋으면 니들끼리 그냥 북한로 가 이 자식들아 북한으로 가서 살아 왜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아 그래서 지금 부산항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7함대 중에 최고의 함정이죠 그게 최신형 비행기가 뭐 90대 그런데 결국은 그 배의 위력이 뭐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제압할 수도 있고 핵미사일을 날라오는 것을 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장난쳤죠 미사일 몇 발 지금 뭐 장난쳐봤자 다 헛겁니다 다 죽어가는 놈이니까 이미 오늘 아침에 미사일 쏠 것을 3, 4일 전에 이미 미국하고 한국이 벌써 다 알고 있었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육욕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욕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쏘는 것을 연습으로 쏘는 것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북한이 서해에서 난리쳤을 때 동해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어 우연히 가게 돼 가지고 함정한테 우리 지금 서해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함정이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외부의 북한, 일본, 중국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내부의 적입니다 뭐냐 특별히 이재명을 찍은 1615만 명의 국민 여러분 아직도 당신들이 이재명한테 속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이재명은 뼛속까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예 완전히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를 제1정책으로 삼는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 1650만 명은 이쯤 되면 깨닫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윤석열을 탄핵하자고요 당신들 1650만 명 다 나서도 탄핵 못 시켜 내가 당신들 용서하네 그러므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10월 3일 가문강장으로 다 나와요 알았죠? 1650만 명 이재명 찍은 사람들 다 나오라고 나와서 이재명이를 처형해 이재명이를 국민들이 태어나서 대한민국 혜택을 다 보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라 그러지만 10위 아니에요 실제 지하경제 명동에 있는 지하경제 다 들쳐내면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 일부러 대한민국이 지금 엄살 부리는 거야 이거는 내가 외국 가서 붕해해 보면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잘 살아 내가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붕해하러 가보면 교포들요 둘 다 셋 빠지게 일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한국은요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누나 그 중에 딱 하나만 일해도 문화 혜택을 못 봐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그것도 일 안 해도 안 굶어주고 왜 전부에서 70만 원 주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그런데 무슨 놈이 헬 조선인이 무슨 개발강을 떨고 이따의 짓을 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그래 그렇게 기분 나쁘냐? 지금 현대 대한민국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빠? 좋아! 니들 북한 같은 나라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다시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줘 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해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3일 날 온 국민들이 가문강장에 나와서 제2의 건국을 선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그랗이즈로 면을 후회해 부네 부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